아우, 근데 안 됐어. 아, 예쁘다. 어우, 인형 같아요, 인형. 예쁘다, 좋아했고. 감사합니다. 어우, 한국말도 잘해. 나 닮지 않았네? 오, 약간 닮았어. 너무 닮았어요. 그치? 약간 닮았어. 아니, 내가 보는데도 듣는 것 같아. 아우, 얼굴 너무 작아. 이미 지금 보니까 교정을 하고 계신데 치료 중이신 거 아닌가요? 부모님께서 해주실 그 여건은 안 돼요? 그런데데 speaker 616cclmcclmcclmcclmcclmcclmcclmcclmccls Kayla 목소년센 음악Works Programming을 하는 거 Hartmann 귀여운 외모로 사랑받았던 어린 시절 하지만 사춘기 이후 나의 외모는 변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기본적인 문제는 턱이랑 입이랑 함께 앞으로 나오고 길어진 거예요 지금 원래 볼살이 없는 편들도 있지만 사실은 턱이 나와서 볼살이 없어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뒤로 넣어주고 짧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니세나 씨는 아래턱이 많이 나온 주걱턱 증상과 돌출증상이 함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걱턱으로 하면 아래턱이 나오면서 부정교합이 심한 경우가 많은데 니세나 씨 같은 경우에는 입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부정교합은 심하지 않지만 길어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변화의 순간 그럼 니세나 씨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가 된 거예요? 턱이 나왔고 치아가 안 맞는 것들이 있었는데 턱을 전체로 뒤로 넣어주는 야악술하고 턱선 수술을 했고요 무리하게 수술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본인의 미를 찾도록 그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코는 여전히 직선적이고 약간 남성적인 느낌이 났기 때문에 코를 반버섯 모양으로 해드림으로써 좀 더 귀엽고 밸런스가 맞는 그런 코를 전체적으로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럼 니세나 땡가 씨의 모습을 확인해 볼게요 오! 니세나! 리틀 황신이 아니에요? 오! 콩콩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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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얼굴 너무 작고 너무 귀엽고 어메이징하고 근데 너무 닮았어요 그러니까요 원래는 약간 닮은 부분이 있었는데 턱이 없어지면서 짧아지면서 너무 닮았어요 네, 그러면 우리 니세나 땡따스는 태국으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이 예뻐진 모습으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저는 오늘의 아이디션을 좋아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의 아이디션을 좋아해서 오늘의 아이디션을 좋아해서 오늘의 아이디션을 좋아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몰래 살짝 다가와 또 키스해줄래 내 꿈결같은 넌 나만의 미스터 츄